원래 영상을 혼자 찍으려고 했는데 로고가 갑자기 지나가서 같이 찍자고 했어요. 로고는 지금 우리가 왜 영상 찍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왜 영상을 찍고 싶었냐면, 어떤 영상을 찍고 싶었냐면 이제 그레이 형에 대한, 그레이 형이 오늘 밤 12시에 하기나 해! 하기나 해!란 싱글이 나와요. 근데 그냥 내가 쭉 봐왔던 그레이 형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러지? 고백을, 아니면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나 고백을 하고 싶었나 약간 좀 존나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레이 형이 진짜 나 말고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짜 그레이 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이제 처음 봤어요. 그레이 형이 진짜 그리고 또 되게 의리도 있고, 되게 동생들 챙기려고, 비비드 동생들 챙기려고, 항상 되게 희생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이렇게 막, 항상 챙겨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막 맨날 진짜 바빠도 항상 비트 만들어주고, 믹싱이랑 마스터링 이런 거 다 신경 써주고, 뭔가 이제 잠깐 진짜 뭔가 조금 아쉽거나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고, 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더 잘 되기를 위해. 그리고 진짜 남자답고 되게, 어... 잘생겼고. 뭐 일단 그냥 진짜 잘생긴 거는 그냥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잘생긴 거 다 알지. 근데 이제 남들이 모르는 것들 있잖아. 진짜 그런 건 잘 모르잖아. 우리랑 같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그만큼 우린 옆에서 봐왔잖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고, 지금 물론 잘 됐지만, 더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영상을, 어, 그렇지. 이런 약간 걸 찍는 거지. 뭐, 그레이형 감동받겠다. 그레이형, 그레이형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레이형한테. 진짜 별명이 소레이잖아요. 지금 진짜 그냥. 그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자기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해 준 게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맞아 맞아. 네, 알아줬으면 좋겠고. 진짜, 어... 지금 AOMG 그리고 이사도 하고, 이사님도 하고 있고. 이거 모를텐데. 어, 이거 진짜 공식적인, 공식적인...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비프리 형한테 전화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화해야겠다. 아무튼 이게 왜냐면, 오늘 밤이로 2시에, 진짜 1년 반 만에. 1년도 남았죠. 1년 반 만에. 진짜 그레이형이 플레이어로서, 가수로서, 처음으로 낸. 그리고 AOMG 첫 가수도 그레이형이고. 어,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내는 그런 앨범인데, 진짜 그레이형이 어태까지 열심히 해왔던 만큼, 사람이 멋있는 만큼, 우리를 챙겨주고 그랬던 만큼, 잘 됐으면 해서, 그냥 응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밤 12시에. 하긴 해. 하긴 해. 자, Just, um, Gray's coming out with a song tonight. It's called Just Do It, featuring Loco. And, yeah, man, you know, I just, like, Gray's put in so much work in the past year and a half. He's done so well. He, you know, he makes beats for all of us. He's always, you know, behind the scenes doing a lot of shit. And, you know, a lot of, you guys don't get to see that, you know? So it's just like, I just wanted to, you know, big him up and shout him out and let him know how much respect I have for him. not just as a musician but as a person and yeah man he's just a hustler for sure very talented guy so make sure you check it out man just do it featuring Loco Grey tonight 12am motherfucker AOMG skydweller on my motherfucking wrist bitch